테친 컬러 RLCD의 영상 시청을 해봤습니다 이정도면 볼만하지 않나요?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테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반사형 RLCD 흑백 태블릿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반사형 RLCD 컬러 태블릿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언박싱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로 구입을 했고요 셀러가 서비스로 사은품 몇 개 보내줬는데 거치대하고 터치펜도 보내줬는데 이건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파우치는 좋네요 이건 사용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양쪽 포켓도 괜찮아요 그리고 강화유리 필름도 이렇게 서비스로 보내줬습니다 박스를 보면 정식 판매용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제품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데요 IMEI 정보도 있고 2023년 1월에 생산이 된 제품으로 보입니다 다른 면에는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스를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어보면 본체가 케이스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큰 박스를 볼게요 충전 케이블은 USB A to C 타입입니다 그리고 18W 충전기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도 박스가 있는데요 이 박스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문체를 치우면 안쪽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가 있고요 하늘색 케이스는 거치대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거치에서 영상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팬 수납 홀더도 보입니다 전용 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팬은 동봉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케이스 만듦새도 보여드릴게요 충격에도 안전하게 태블릿을 보호해 줄 것 같네요 아이디 사용하는 태블릿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두툼한 케이스와 비슷합니다 이거는 아이디 영어 교육용 라바 태블릿입니다 제품을 보면 태블릿이 케이스와 함께 동봉되어 있죠 이 케이스를 보면 컬러도 화려하고 뒤에 라바 케이터도 있네요 귀여운 거치대 기능도 있습니다 TCL 태블릿 케이스는 자체 거치 기능이 있었고 사용하기는 이 제품이 더 편합니다 두 제품 모두 두툼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때 태블릿을 잘 보호해 줄 것 같습니다 TCL 태블릿이 시력 보호 제품이라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서 케이스를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태블릿 화면 크기는 8.88인치라서 들고 사용하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5MP입니다 후면 카메라는 8MP이고 화려한 블루 컬러의 알루미늄 바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측면에는 전원키, 볼륨키가 있고요 위쪽은 마이크홀이 두 개 보입니다 두께는 스펙시티에는 7.45mm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측은 7.7mm 정도로 비슷하게 측정이 됩니다 카메라가 돌출되어 있어서 카메라 포함 두께도 측정을 해보면 8.4mm입니다 반대쪽은 유심 슬롯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4G LTE를 지원한 제품입니다 유심 슬롯을 제거하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유심 슬롯이 있습니다 KT 전화 유심을 넣어봤는데요 전화 통화도 잘 되고 통화넣음도 잘 됩니다 제품 본체에는 시력 보호 제품답게 빛 반사를 줄여주는 지문방지 필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 액정이 약간 초록빛을 띄고 있는데 책을 볼 때 약간 초록빛 바탕 화면으로 책을 보는 느낌이 들 것 같네요 조명 없는 전자체 리더기가 회색빛의 갱지 느낌으로 책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름은 공장에서 부착되어서 출고되는 필름이라서 일반적인 보호 필름처럼 쉽게 제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잠깐 부팅하면 감상하시죠 OS는 안드로이드 11인데 한국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쭉 내려오고 한국어로 변경을 볼게요 이렇게 한국어를 선택해 주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일반 안드로이드 태블릿 설정 하듯이 그냥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구글 플래스토어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실내 조명으로 이 정도 화면 밝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1080x1440 FHD 제품입니다 백라이트가 없는 반사형 액정이라서 외부 조명이 중요합니다 외부 조명을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조명을 하나를 끄니까 지금 많이 어두워졌죠 이번에는 조명을 완전히 까볼게요 조명을 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품에는 미세한 조명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명 관련돼서는 플래시 라이트 조명만 있습니다 이건 카메라로 촬영할 때 사용하는 조명입니다 어두운 실내보다 밝은 실외에서 태양광을 비춰서 사용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외부 광화만으로 가독성 확보에 충분한 밝기를 보여줬습니다 외부에서 아이패드 미니와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더 명확해 보이죠 아이패드 미니는 지금 최대 밝기 상태인데요 백라이트를 탑재한 태블릿은 야외에서 사용할 때 태양광의 밝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백라이트를 계속 올려서 최대 밝기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최대 밝기로 계속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마치 시끄러운 외부 소음 때문에 이어폰 볼륨을 점점 크게 올리게 되면 귀에 부담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밝기를 최대로 낮추면 화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반사형 액정은 태양광 안에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반사형 액정을 찾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이 플래스토어 미 탑재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구입한 제품은 플래스토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신 어느 순간 실행하게 되면 구글 플래스토어 중지 오류가 표시가 되는데요 파무창이 표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점 3개를 터치해서 업데이트 제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구글 플래스토어가 자동 업데이트 되면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를 제거를 하면 이제 구글 플래스토어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가 설정에서 구글 플레이 정보로 보면은 플레이 프로텍트 인증 항목에 기기가 인증되지 않았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구글 라이선스를 받고 출시한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플래스토어에서 국내 서점 앱 다운로드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앱들을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리디북스 앱을 하나 열어볼게요 흑백 이북 리더기나 RLCD 제품의 경우 컬러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컬러책을 볼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최근에 출시한 컬러 이북 리더기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컬러 표시도 괜찮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길 때 화면 갱신 없이 빠르게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이북 리더기는 화면 갱신 속도를 올리면서 화면에 잔상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 특유의 화면 새로 고침 때문에 빠릿한 느낌은 없잖아요 RLCD 제품은 일반 LCD 제품과 동일하면서 화면 갱신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전체처 앱들은 모두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실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북 리더기 영상들을 주로 올리다 보니까 자녀들 눈 건강을 위해서 이북 리더기를 구입해서 영상 시청을 하면 어떨지 문의하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북 리더기는 흑백 제품들이잖아요 동일한 영상을 보더라도 흑백으로 보면 더 시인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북 리더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부 회사 소개해드린 흑백 RLCD 제품도 시인성이 떨어져서 영상 시청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단지 그 제품이 HD 해상도라서 그런 것보다는 흑백이라서 더 시인성이 떨어졌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린 제품은 갤럭시 S23 울트라와 S22 울트라 제품입니다 고해상도의 OLED 제품도 흑백으로 보게 되면 시인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컬러 이북 리더기는 괜찮지 않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도 컬러 이북 리더기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플리컨상과 잔상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컬러 RLCD 제품에는 일반 LCD 제품보다 물 빠진 색감을 보여주지만 시인성 외에서 이북 리더기나 흑백 RLCD 제품보다도 더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시력 보호 제품을 구입해서 권해주고 싶다면 이북 리더기보다는 컬러 RLCD 제품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가 어두운 환경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명이 밝은 환경에서 태블릿을 사용하게 됩니다 눈이 피로하지 않은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색감이 떨어져 보이는데 단독으로 사용하면 볼만 합니다 화면 개시 속도나 잔상에 대한 문제도 없고 플리컨상도 없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10인치 하이센스 Q5 제품이 5000mAh 배터리로 18시간 동영상 연속 재생 시간을 보여줬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긴장이 되네요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 걸려서 저를 필요하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배터리 테스트 조건은 스피커 볼륨을 50% 맞춰놓고 와이파이 인터넷 환경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무한 반복으로 재생을 시켰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8인치 TCL 네스트 페이퍼 8S 제품은 5500mAh 배터리로 22시간 연속 재생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일반 태블릿과 비교해서는 충전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TCL 네스트 페이퍼 10S에서 구입할 때 함께 동봉된 기본 펜입니다 TCL 전용 펜스에 이라서 다른 태블릿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필기한 도중에 손바닥이나 손 터치로 오오 동작되는 것을 막아주는 팜 인젝션을 지원하는 펜스는 아닙니다 그냥 터치 펜인데요 디자인이 예쁘고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뮤즈 레보레이션 G11 태블릿을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한 MPP 펜입니다 예전에는 엔트리그 펜이라고 불렸죠 이 제품을 사용을 하려면 설정을 가서 고급 기능으로 가면 스타일러스 변경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활성 스타일러스로 변경하면 재부팅되면서 팜 인젝션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재부팅이 완료되면 기본 터치 펜은 동작이 안됩니다 지금부터는 MPP 펜만 동작이 되는 거죠 테스트에 사용된 앱은 스키드, 원노트, 렉처노트, 노트쉘프, 그리고 플렉스 순서로 테스트했고 PDF에 많이 사용되는 소도 앱도 사용했습니다 먼저 스키드 앱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필기라고 확대하면 지터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선과 사선 테스트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터링은 선을 일직선으로 쭉 그을 때 화면상에 출력되는 선이 마치 물결이 치는 것 같이 불안정하게 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선이 구불구불 해지면 원하는 필기나 그림을 그릴 수 없겠죠 다음에는 원노트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노트에서 필압이 지원 안 되는 태블릿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원노트에서 필압이 잘 지원이 되네요 다행입니다 확대해도 지터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선과 사선 테스트는 이렇게 확대해 보면 지터링 현상이 보이긴 하지만 스키드 앱처럼 심하진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필기 앱 중에 가장 기능이 많은 렉처노트 앱입니다 이 앱 장점이 아무리 펜슬 성능이 떨어져도 세부적으로 설정을 통해서 필기를 쓸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갖고 있는 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설치해서 바로 사용하면 필기감도 안 좋고 설정하는 것도 복잡해서 바로 지우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조그만 이렇게 만져주면 이렇게 멋진 필압도 가능합니다 지금 필압 설정까지 해주니까 쓸만해졌죠 저는 보통 이렇게 필압을 많이 설정해주고 사용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직선과 사선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은 지터링 현상은 없지만 다른 노트 앱은 벡터 방식을 사용해서 확대를 해도 글씨 깨짐이 없지만 렉처노트 앱은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이라서 비트맵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확대하면 뭉개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앱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노트 셀프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대해도 지터링이 보이지 않고 필기감도 가장 좋았습니다 직선과 사선 테스트도 정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플렉스 앱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인기가 있었던 앱인데 안드로이드 용으로 출시되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앱입니다 역시 필기감도 괜찮습니다 이 제품도 직선 사선 테스트 모두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박또박 글씨를 쓰는 분들한테 괜찮은 앱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DF 필기용 소도 앱을 사용해 봤습니다 전문적인 노트 앱만큼 필기감을 제공하진 않지만 PDF에서 주석을 달고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앱입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저장공간은 128GB에 램 4GB입니다 AP는 미디어텍 헬리오 P22 MT676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좀 해보니까 퀄컴 스냅드래곤 625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2분 리더기와 비슷한 성능인 것 같습니다 기펜치 6로 테스트한 결과 싱글 171점, 멀티 793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D 마크 테스트는 와이드라이프,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 모두 테스트가 불가능했습니다 TCN 넥스트페이퍼 8S 태블릿은 용도가 명확한 제품입니다 2분 리더기의 단점을 보호하는 빠른 화면 갱신 속도와 컬러책을 보는데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LTE를 활용해서 웹서핑과 동영상 시청까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8엔치 전화된 태블릿으로 사용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전화는 야간의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 제품은 불빛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성능보다는 라이트가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2분 리더기는 모두 측면에 불빛이 나오는 프론트 라이트를 탑재했는데 이 제품에도 프론트 라이트만 탑재했다면 지금보다 더 만족하며 사용했을 것 같네요 조만간에 아이모 S1 제품이 클라우드 펀딩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10인치 컬러 RLCD에 프론트 라이트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제품 홍보 링크는 더보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펀딩 제품 위험성이 있으니까 구입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북 리더기와 태블릿 중간 포지션인 반사용 RLCD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